소장님 연 이틀 장이 좋습니다. 특히 소장님이 강조하셨던 원달러 환율 1250원 밑으로 왔는데요. 이번에 시장을 좀 더 길게 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네, 지금 다들 긴가민가하면서도 월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조금은 이렇게 미심쩍하면서 오히려 미심쩍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짙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반등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. 지금 이렇게 보시는 차트 한 3장만 보시더라도 보세요. S&P 500 일간 차트입니다. 그냥 이렇게 꺼진 선들 고점끼리 연결한 선 그것부터 먼저 꺼놓으시고 그걸 갖다가 쭉 당겨 놓으니까 저점끼리 연결하면서 하나의 우하향 채널이 만들어집니다. 저렇게 해서 저 정도 나오고 아래 꼴이 달리고 저렇게 되면 저거는 제 1감은 반등입니다. 저 정도 감에도 국면이라면 반등인데 저 미국 장을 갖다가 그렇게 잘 맞춰도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 장에 맞춰서 한국 코스피 선물 이렇게 배팅을 한 걸 안 매겨주니까 문제지만요.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또 보시죠. 환율이 달러 인덱스 일간인데요.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약세입니다. 그 이유는 일단은 지난주에 나왔던 어느 정도 연준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금리를 50BP 올리고 9월, 11월, 12월에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했던 그 프라이싱했던 시장이 살짝 지난주 5월 FMC 의사록과 그리고 라파엘 포스틱 연준 총재의 묘한 발언 이후에 잠시 한 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환율 조금 더 밀릴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금리 보시죠. 단기물, 장기물 할 것 없이 금리가 일단 꺾이는 것은 그동안의 금리 상승이 기술주 중심에 나스닥에 부담을 줬던 것에 비하면 좋습니다. 그다음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건데요. 신용 스프레드, 지금 신용 스프레드의 오른쪽 끝부분에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이 그림은 BB, W면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 부적격 내지는 정크급입니다. 여기서 발행하는 회사체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야 돈이 모이겠죠. 그것과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국채 수익률의 차이인데 저것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불안 요인입니다만 딱 아래쪽에 나스닥 100하고 겹쳐놓으면 보시죠. 신용 스프레드 올라갈 때 나스닥 급락하고 신용 스프레드 조금 안정될 때 나스닥 상승합니다. 이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신용 스프레드 잠시 안정이죠. 끝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. 이런 측면에서 결국 이번 반등은 제법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과연 종합주가 지수 2550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2670인데요. 얼마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 이제 2670, 오늘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여기는 대부분의 전략가들이 첫 번째 관문이 아닐까 싶었던 레벨입니다. 그 다음은 어딜 것인가. 너무나 진부한 기법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했으면 그동안 작년 6월 25일 이후 하락폭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죠. 그렇다면 2730이 처음 이렇게 한번 짚어지는 타겟입니다. 그 다음에는 2830까지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 가볼 수 있다는 것이라서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조금 매물을 너무 급하게 내놓지 않는다면 지수 반등폭을 좀 키울 수도 있겠고 환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21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. 1210원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지수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그런 국면입니다. 네, 우리 이지윤 소장께서는 종합주가 지수는 2800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시고요. 우리 온달러 환율 121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